40만 구독 돌파! 워우! Congratulations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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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벌써 40만이 돌파를 했습니다.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. 이제 많은 분들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, 솔직한 마음, 그리고 자기 소신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더 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이렇게 대화가 긍정적으로 갔을 때 우리 사회가 더 밝은 쪽으로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. 그래서 저 항상 지지하고 응원합니다. 여러분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.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께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얘기할 거지만 여러분께 뭔가 즐거운 웃음, 그리고 행복한 하루, 이런 것들을 만들어 드리고 싶거든요. 어? 산이가 이런 거 하면 재밌겠는데? 어? 이런 거 하면 너무 신기할 것 같은데? 그런 게 있으시면 댓글에 언제든지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서 기획도 해보고 여러분께 재미난 거 만들어서 웃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컨텐츠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 50만 까지세요! 아! 아! 아!